오늘의 코인 블록 테마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주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코인베이스 상장은 그 이슈만으로도 코인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상장된다 그러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 즉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꿈의 무대에 진출할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준비하는 후보들 중에서 진선미를 뽑아봤습니다.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코인베이스 상장 오디션 폴카닷, 도지코인, 레이븐, 과연 진선미는? 오늘은 설날 즉집으로 특별히 어르신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주제를 마련해봤습니다. 폴카닷, 도지코인, 레이븐 후보들 중에서 과연 코인베이스에 먼저 상장할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걸까요? 상장이 되기만 하면 진짜 대박인데요. 여러분들도 흥미진진 하시죠? 설날 특집인 만큼 이번에는 어르신들도 알기 쉽게 저희가 트로트 유행하는 거기에 맞춰서 임영웅 코인, 영탁 코인, 이찬원 코인으로 이름을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직접 골라주셨는데 선정하신 기준이 있을까요? 선정한 기준은요. 일단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 최근 팬더멘털이 좋고 제가 판단하기에 이 코인들이 가장 먼저 상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은 세 가지를 선정했고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요즘 유행하고 유명하신 세 분의 트로트 가수분의 이름을 붙인 만큼 오늘 또 코인여왕님의 구수한 트로트를 듣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설날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비트로트님께서 밤을 새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 가지 후보들,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 중에서 후보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요. 리프를 제치고 10총 4위를 했던 폴카닷. 두 번째 후보는요. 머스크 효과죠.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도지코인. 세 번째 후보는요. 코인베이스 상장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레이븐코인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상장 오디션. 첫 번째, 2,000원 코인. 진또빼기, 진또빼기, 진또빼기. 네, 과연 2,000원 코인 발표해 주시죠. 첫 번째 코인은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군요. 도지코인이고요. 도지코인은 분석해 주시면요. 머스크 코인이죠. 머스크 형이 또 열심히 홍보해 주고 계시고 되게 오래된 코인이에요. 2013년에 만들어진 코인이고요. 2013년이면 제가 코인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귀여운 코인이네요. 그때였던 것 같은데 사실 코인이 몇 개 없을 때 비트코인 있고 라이트코인 있고 몇 개, 한 2, 30개도 안 될 때 만들어졌던 코인이다. 아주 역사가 깊은 코인이다. 그리고 이게 스크립트 계열이라고 채굴 코인입니다. 네, 채굴 코인. 비트코인과 같이 채굴이 되는 코인이고 밈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은 밈이다. 밈이라는 건 요즘 유행, 놀이, 펀남, 문화 그런 걸 통칭하는 거고요. 도지코인 심볼을 보시면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시바견이죠.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저는 길거리에서 이걸 시바견을 만날 때마다 도지코인이 생각나서 그러시겠어요. 가끔 사진도 찍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귀엽고 요즘 엄청 상승하고 있죠.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하나죠, 그러면? 이 도지코인은 특별한 목적성이 있거나 실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코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투기적인 수요. 오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르는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실제 사용이 많이 된다. 실제 사용이 많이 된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게스라는 피 개념이 계속 사용이 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투기 수요와 실수요가 있는데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로 오르는 코인이다. 그러면 계속 이 상승세가 유지되기는 좀 어렵나요? 이게 투기 수요도 계속 지속되고 하나의 밈으로 되고 문화로 되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꼭 투기 수요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나쁜 건 아니군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저희는 적절히 어떤 코인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나쁜 코인은 없다. 내가 돈을 벌면 좋은 코인이고 내가 돈을 잃으면 아주 나쁜 코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도기코인을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진짜 많이 올랐죠. 도지코인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작년 말에 0.003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0.007, 8달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20배? 20배요? 25배 그 정도 올랐죠. 작년 말에 비해서 지금 올해 초에 0.01달러가 고비였는데 시원하게 뚫고 지금 최종적으로 0.078달러죠. 7, 8달러인데 한국 하나로 따지면 이게 80원, 9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역프 상태니까 아마 달러가보다 한국 거래소 가격이 낮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방은 일단 상방으로 봤을 때 0.087달러, 0.09달러 이거를 뚫는 게 뚫게 되면 제가 아까 라운드 피규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0.09를 뚫고 이게 만약에 0.1을 넘는다라고 하면 코인의 단위가 바뀌는 거예요. 라운드 피규어요? 그래서 이게 1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단위가 바뀌는 거죠. 10원짜리면 85원에서 90원 되는 거는 뭐 그렇다. 그런데 100원짜리면 100원에서 110원 오르는 건 10%만 올라도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그렇고요. 독일코인은 지금 방향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방향을 기다리고 있고 위에 일단 천장은 두 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0.07달러네요. 지금 제가 잘못 봤고 0.07달러고 좀 조정을 받은 상태고 천장은 두 개가 있어요. 0.08달러 0.09달러 두 개가 있고 올라가더라도 이 두 군데에서 저항은 받을 거고요. 떨어진다면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0.06달러로 보고요. 0.06달러 0.05달러 그리고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0.05나 0.04 사이에서는 지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차트까지 봤습니다. 이제 폴카다시냐 레이븐 코인이냐 코인베이스 상장 오디션 영타 코인 막걸리 한 잔 리프를 제치고 4위까지 했던 폴카다 코인베이스 상장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레이븐 코인 과연 영타 코인은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코인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영타 코인은 레이븐 코인이다. 레이븐 코인이요? 네. 분석해 주시면요. 레이븐 코인이고요. 레이븐 코인은 저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 가장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다. 탈중앙화 돼 있다는 건 공정하고 투명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레이븐 코인은 아마 코인베이스에서 이 세 코인 중에 가장 좋아할 만한 코인일 것 같아요. 정말요? ICO라는 것도 안 하고 돈을 안 모았어요. 일단.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네.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돈을 안 모았고 이게 채굴되는 채굴되는 코인이고 채굴 노드도 엄청 분산해 돼 있어요. 골고루.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그쪽에 조금 있는데 미국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추색이 났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채굴노드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레이븐 코인은 골고루 전 세계의 노드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자금 모집이 없었기 때문에 SEC나 코인베이스에서 아주 좋아할 만한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심볼이 어떤 심볼이죠? 레이븐이 심볼이 앵무새가요? 앵무새 같기도 하고 새 같기도 하고요. 아 이거 앵무새로 보시는구나. 네. 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게 그 까마귀인데요. 엄청 큰 까마귀가인데 레이븐이라는 그 종이 있어요. 까마귀 과 중에 가장 큰 종이다. 까마귀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죠. 길조에 성경에도 나오고 아더왕의 영국 아더왕 아더왕이 전장에서 전사했을 때 까마귀가 영혼을 받아들여서 전장을 지켰다. 그런 전설도 있고요. 아주 길조고 레이븐이라는 까마귀 종이고요. 까마귀였군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죠. 레이븐 코인은 제가 단톡방에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게 좀 괜찮다. 제가 웬만하면 계속 언급하셨습니다. 대놓고 살아 하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그냥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확신이 있으셨나요? 언급해드리는 건 뭐 괜찮다라고 눈치껏 그러시고 많이 올랐죠. 레이븐 코인도 많이 올랐고 지금 레이븐 코인은 지금 0.04달러 정도 하는데 최고점이 0.07달러 한국 금액으로 한 80원 정도 80-90원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레이븐 코인은 저는 팬더멘탈이 되게 좋다고 봐요.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 또 조정 받겠지만 그럼 모든 알트코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이븐 코인은 좀 추세가 괜찮다. 추세가 괜찮다. 만약에 조정 받는다면 빠르게 볼까요? 지금 전저점인 0.04달러 이 정도까지인데 추세가 괜찮다라고 보고요. 좀 중장토로 가셔도 괜찮을 코인이고 최근에 레이븐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 없다가 그리고 유럽, 아시아 온라인 미드업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븐 코인 중장기 투자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가 선정한 코인베이스 상장 오디션 지는 임명홍 코인이죠. 제가 설날을 맞아서 어머니께 노래한 소절 배워왔는데요. 우린 가장 팬더멘탈이 좋다.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폴카닷도 코인베이스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상장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코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차트를 보시면 폴카닷은 지지선이 아주 두텁습니다. 지금 가격이 23.5달러 6달러 정도 되는데요. 23달러에도 큰 지지선이 있고요. 21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 엄청난 저항도 있고 5.12평선도 버티고 있어요. 2평선까지 떨어지면 2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고 극단적으로 20달러가 깨진다고 해도 계속 지지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보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보이죠?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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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를 했습니다. 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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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으로 좀 떨어지면 폴카닷은 분할 매수를 무조건 하시는 개념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이더리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동 개발자인 개비노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요즘에 핫한지 상장 이슈라도 있는 걸까요? 뭐 폴카닷은 워낙 올해 준비한 프로젝트고 일단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이더리움과의 차이는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죠. 플랫폼이라는 건 이더리움 안에서 대비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운영체제고 운영체제고 저희가 윈도우에 한글을 깔고 게임을 깔고 엑셀을 깔고 하는 것처럼 이더리움이라는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탈중앙화된 D앱들이 구동되게 설계되어 있는데 폴카닷도 물론 이런 똑같은 플랫폼 기능이 있어요. 폴카닷의 진짜 기능은 이런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들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군요. 인터체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독일코인하고 여러 코인들을 폴카닷은 연결시켜주면서 구동되는 그런 플랫폼이다. 물론 실제적인 연결이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실제 구현이 된다면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예정이군요. 제가 먼 훗날에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코인이길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설날 특집으로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만한 코인들 진선미 뽑아봤는데요. 레이븐코인 도지코인 폴카닷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일 뿐 특정 자산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오. 감사합니다.